1번뜻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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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숨다? 숨다 아니구요 아이는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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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갑시다 그이야? 그렇죠. 걸어서 돌아다니는거 i는 i i 소리가 나고 있죠 ride 이 A는 이 A 중에서 여기서는 이가 됐고 읽다 책을 읽다 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계속해서 손이죠 A는 애가 됐죠 오케이 훌륭한데 계속해서 가족이죠 A하고 I하고 Y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A는 A는 애기고 아이는 이요 Y는 이요 아이하고 Y가 다 이소리 낼 수 있죠 가족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손에 들다 손을 들다 손에 들다 손을 손에 들다 손에 들다 손에 들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From From 아 뭐뭐에서 뭐뭐뭐로부터 오는 오가 됐죠 오 오 아 오가 됐고요 오케이 뭐뭐에서 좀 어려운 뜻이죠 From Korea 한 번 볼까요 From Korea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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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한별이가 해외행 갔는데 너 어디서 왔어 그럼 I'm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왔어 I'm from Korea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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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해먹 해먹이죠 A는 L O는 O 힘 빠졌죠 O CK는 크크 그래서 합쳐서 해먹이고요 한별이 뭐 해먹 타본 적 있어요 네 오케이 캠핑 좋아해요 네 새롭게 할 집에 있어요 어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 친구는 Her Her 뜻은 그녀의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 또 내고 그녀의 그러면 Her book 한번 볼까요 Her book 그녀의 책 그쵸 이는 어 어가 됐죠 이 에어 중에서 어 Her 오케이 그 다음 Horse Horse 말 말 O는 O O 됐죠 그면 Ride a horse 한번 볼까요 Ride a horse 한마리에 말을 탄다 그렇죠 말 탄다는 얘기죠 Ride a hor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계속 Hug Hug 겨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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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는 어 어 어 겨완따 겨완따 겨완끼 계속해서 With With 모모와 함께 모모와 함께 모모를 가지고서 I는 E W랑 합치면 V가 됐고요 TH는 Z Z 또는 Z 혀를 살짝 물고 Z 소리냈습니다 With 오케이 그 다음 Help Help E 에 됐고요 뜻은 돕다 돕다 도와주다 Help me 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야 B가 나를 이란 뜻이거든요 Help me 나 좀 도와줘 계속해서 Hula hoop 뜻은 뭐 Hula hoop이죠 오케이 U는 U U A는 A OO는 U Hula hoop 오케이 그 다음 Hula hoop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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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Sうん 싹 знак Em г 에 하이드 Cruy ride It La you f put 바다 타다 타다 였죠 그래서 rider horse 가 뭐였어요 rider horse 말타다 말타다 였죠 그 다음 friend 뜻은 친구 i e 가 내는 소리 a 가 됐죠 i 가 소리가 안난거에요 free end 가 아니고 friend ok ok 아우 훌륭하게 잘했구요 자 계속해서 문장 ok 그래서 읽고 뜻 bully and locks bully and locks ok 그래서 이런것들 살펴보면 되겠네요 ok 그래서 o 는 o y 는 e 합쳐서 bully 그 다음에 얘는 a x 는 그쵸 x 가 내는 소리 오래간만에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억나나요 x 가 내는 세가의 소리 x 크스 z x 크스 tyぐ ty 뭐라고요 ty bu ty ty 법 tus 여기선 크스가 됐어요 o okay 뭐였더라 그렇죠 뭔 소리죠 그렇죠 O는 O O라고 부르는게 더 나아요 monkey니까 monkey NK는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EY는 E 그렇죠 Molly is a monkey 뭐였더라 Molly is a monkey Molly is a monkey Molly is a monkey Molly가 뭔지 알려줬고요 계속해서 She eats not She eats not She eats not 따라 읽어보세요 She eats not She eats not 뭔 소리죠 그는 땅콩을 올립니다 그녀야 그녀 Molly가 암컷인가봐요 그래서 수컷이었으면 라고 했을텐데 라고 했을텐데 암컷이니까 쉬라고 하는거고요 그녀가 땅콩을 먹는다 그래서 EA는 E TS는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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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nuts and brown nuts 빨간 땅콩과 갈색 땅콩을 빨간 콩하고 갈색 콩을 먹는대요 ow 아우 아우 아주 훌륭합니다 뭐였더라 red nuts and brown nuts red nuts and brown nuts red nuts and brown nuts 오케이 계속해서 big nuts and little nuts 그렇죠 big nuts and little nuts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big nuts and little nuts big nuts and little nuts 오케이 뭔 소리죠 큰 땅콩과 작은 땅콩 그렇죠 큰 콩 작은 콩 골고루 먹는다 이 말이죠 오케이 뭐였더라 big nuts and little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영어로 뭐예요 little little 몇 가지 소리가 리 리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내는 소리가 툴 little little 오케이 자 훌륭하게 잘했고요 이 정도면 연습 충분히 많이 하는 거 선생님 잘 알겠고요 자 환별이 그래서 뭐 주말에 뭔일이 있었어 금요일날 뭐 뭔일이 있었어 목요일인가 언제요 목요일날 뭐 그리고 결국 Она 않을